안녕하세요 마리클레리 여러분 저는 쿡입니다 저의 애장품 10가지를 준비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가방인데요 사실 애장품은 아니에요 왜냐면 오늘 세상 밖에 처음 왔어요 맨날 집에만 있다가 산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돈을 잘 안 쓰는데 한번 써보자 싶어서 여러 군데 돌다가 사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나왔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맥이나 이런 거를 쓰려고 하는데 뭔가 딱 맞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이뻤고요 매장에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서 샀어요 혹시나 못 살까 봐 원래 이렇게 막 엄청 명품을 사는 스타일은 아닌데 한번 썼어요 그다음은 이제 H&M 티셔츠예요 무지티를 엄청 찾았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핏이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두가 좀 짧거든요 여기까지 티셔츠가 오면 팔이 되게 우락부락해 보여서 이두가 짧은 티셔츠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여러 스파브랜드 엄청 돌아다니다가 찾은 게 H&M 티셔츠고요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1년 넘게 입어서 지금 목이 좀 늘어났어요 목 늘어나고 좀 울고 그래서 한번 이제 리필할 때 되지 않아요 7,200원이면 요즘 뭐 중국집 짜장면 보다 싸잖아요 그래서 딱 1년 딱 입고 하기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제가 항상 쓰는 비니예요 오늘도 쓰고 왔는데 몽클레어인데 원래 이렇게 막 잘 사지 않거든요 사지 않는데 이 마크를 안 보이게 뒤로 써요 너무 뭔가 살짝 너무 막 돈 많아 보이는 척 할까 봐 그래가지고 하는데 비니랑 제가 얼굴이 많이 안 어울려요 어울리는 걸 찾기 했는데 진짜 유일하게 찾은 게 이 비니여서 이걸 한번 잃어버렸었어요 유럽 투어 때 근데 이만한 거를 못 구해서 다시 똑같은 거를 샀어요 리셀러한테 그다음 이제 저지방 베이컨과 저지방 아이스크림이에요 최근에 워터밤 엄청 준비하느라 몸 되게 가꾸고 있었어요 근데 베이컨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목살로 만든 저지방 베이컨이 있다는 거 70%가 적어요 보면은 100g당 지방이 5g밖에 없어요 이거는 저한테는 엄청 축복인 베이컨인데 베이컨 좋아하시면 베이컨 좋아하시는데 감량을 해줘야 된다 그러신 분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 똑같아요 종쿡 델리 미트 목살 베이컨이고요 이건 이제 라라 스위 아이스크림이에요 이 한 통이 310칼로리밖에 안 돼요 단 걸 정말 좋아하는데 정말 너무 단 걸 먹고 싶을 때 이걸 이 딸기맛이랑 초코맛을 많이 먹어요 체중 감량 팁이요 유산소가 짱이에요 유산소 짱이고 일단 닭가슴살 전자레인지에 돌리세요 그러면 일단 먹을 수밖에 없게 돼요 이건 이제 페이스케어인데 페이스케어예요 페이스케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얼굴 털을 깎거나 아니면 옆에 이제 구렛나로 깎을 때 쓰는데 사실 저는 얼굴 깎는 데 안 쓰고 그... 겨드랑이 털을 밀때 쓰거든요 이거로 겨드랑이 털 밀때 왜냐면 이게 왁싱샵 이런데 겨드랑이 털을 밀때 가격이 좀 부담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로도 충분히 잘 밀려요 뿌리까지 그래서 겨드랑이 털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이걸로 미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이소의 코털 제거기로도 잘 밀려요 전 이거를 추천해요 이게 잘 밀려요 그래서 경제적인 한 5년째 쓰고 있는데 잘 밀려요 그 다음 이제 영양제 진짜 먹다가 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이 두 개는 원래 자주 계속 먹고 있었는데 운동하면서 이제 아르기늄을 먹게 됐어요 이게 PT 선생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먹어봤는데 어 그날 그냥 혈기가 왕성해져요 확실히 이거는 근데 많이 많은 남자분들이 아마 드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거랑 이제 밀크쉿을 어제 준비했습니다 그게 뭐 간인가 어디에 좋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선글라스예요 사실 눈에 끼기보다는 이거를 저는 이마에 많이 걸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목구비가 몰려있어요 몰려있어서 앞머리를 올리면 이 여백이 많아져가지고 조금이라도 가려야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껴서 최대한 이마에 여백을 줄여가지고 얼굴 밸런스를 맞추려고 꼈어요 그래서 벅 뮤직비디오 때도 이 선글라스를 껴가지고 최대한 여백을 가리려고 쓰고 근데 이거를 좋아하는 게 올려서 쓰잖아요 올렸으면 이렇게 늘어나요 엄청 늘어나는데 얘는 잘 안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좀 많이 끼긴 해요 이거는 이제 미니저울이에요 이것도 이제 몸 관리할 때 오토밤 준비 때문에 산 건데 햇반이나 어떤 거 밥 고기 양을 먹을 때 몇 그램인지 잘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때 그냥 이렇게 하나 켜가지고 올려서 이 무게를 쟀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은데 지방이 많잖아요 그럴 때 삼겹살 200g 머치를 시켜요 100g만 먹자 해가지고 한 조각씩 올려서 100g 맞추고 먹고 그런 적이 그렇고요 근데 이거 되게 추천해요 엄청 그냥 물 한 방울에도 민감하고요 정말 정확한 거 같아요 그다음 이제 인형들인데 제가 사실 인형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좋아하지는 않은데 얘네 둘이 집에 유일하게 있거든요 얘는 이제 베르디 님이 주신 비스티예요 비스티라는 친구인데 베르디 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이거를 들고 오셨어요 들고 오셨는데 아 예뻐요 제가 여쭤봤어요 어 저거 팔았었냐 그러니까 아 그렇다 너 가져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줬어요 그래서 거실에 거의 유일하게 있는 인형이고 저희 집에 그 뭐냐 항상 상주하고 있는 친구고요 얘는 이게 5년 전 했어요 5년 전에 제가 인형 같은 거 안 좋아했는데 얘는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서 집에다 놓고 이제 강아지가 엄청 막 물고 막 그랬던 애인데 이렇게 둘이 유일하게 인형이 집에 있고요 얘는 그때 샀을 때 이거를 안 떼주신 거예요 어쩐지 그때 나갔을 때 삐삐 소리나더라고요 이런 것도 많이 없잖아요 이렇게 달려서 나온 것도 그래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 애장품은 9월 12일에 나온 제 노래고요 엄청 열심히 만들었고요 노래 제목은 Right Now 예요 Right Now 그 Right Now 이거 아니고 아니고요 지금 Right Now 뭐 이런 그래서 많이 들어주시고 네 안 들어줘셔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뵌 걸로도 좋아서 저는 이번 싱글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크러쉬 형 부분인 것 같아요 크러쉬 형이 다 했어요 진짜 그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그러면 새로 나온 제 싱글 과 제가 나온 마리클레를 10월호 많은 관심 주시고요 다음에 꼭 배워요 안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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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